미스터벌분들 무대에 올라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저희는 미스 트롱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죠. 수킹 씨부터 저희가 6개월 만에 다시 기자님들 만나뵈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못 드렸어요. 아까 너무 긴장해서 안녕하세요. 수킹입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현 씨. 안녕하세요. 박성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양초리 씨. 여바랑 공주 납시였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거울공주 두리입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알라빈. 네. 우회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김민호 친구예요. 김소유 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동 떡집 딸 김소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동 떡집 딸 많은 분 알고 있는데 떡집 가서 요즘 일하고 있나요? 아니면 많이 바빠서? 요즘 조금 바빠서 못 가고 있습니다. 떡집 잘 되고 있죠? 네.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됐어요. 네. 자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비 씨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돌 같은 아이돌. 하유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럼 다경 씨. 안녕하세요. 눈무시는 웃음 아름다운 춤선 정당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홍자 씨도 인사. 안녕하세요. 우리요. 낼 때로 우려는 곰탕 같은 가수. 아주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더욱더 깊이 우려지고 있는 곰탕가수 홍자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 그래서 오늘 의상도 곰탕처럼 색깔을 입고 왔군요. 방탄직 사장님이잖아요? 네. 맞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 송가인 씨도 인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. 네. 좋습니다. 네.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정리혜 씨. 네. 안녕하세요.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미스트로서 정리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장님이gré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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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